꼬모와 감정표현 꼬모는 아직 탈이가 아빠인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꼬모와 감정표현 탈이의 지금 기분은 어떨까? 탈이의 기분을 맞춰볼까? 탈이의 진주가가 알지몬디 우울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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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wcome 하 preval유형 이렇게 볼flies 아, 아파 이 표정을 잘 기억해도 성공이야! 얼굴이 없네 다시 표정을 만들어주자 자, 이젠 알 수 있지? 한번 찾아볼까? 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개구쟁이 웜이는 어떤 꿈을 꾸고 있니? 웜이의 지금 기분은 어떨까? 웜이의 기분을 맞춰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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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표정을 잘 기억해도 성공이야! 어? 얼굴이 없네 다시 표정을 만들어주자 자, 이젠 알 수 있지? 한번 찾아볼까? 일단 급하게 뱁에 잘 생각해 anger 으으음 그렇다 좀 더 빼냄는 것 같다 그리회 그게 안 nights 아아아아 내가 modo 낫떡 눈이 안 났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! 어깨 엄청 재밌지? 굴려 굴려! 한 번 타야지! 우바! 우바 우바! 도망쳐! 바보! 떨어뜨버렸네! 놔! 우바의 지금 기분은 어떨까? 우바의 기분을 맞춰볼까? 우바의 기분을 맞춰볼까? 진짜 좋네! 우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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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! 어? 어? 아! 아! 아? 아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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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이 표정을 잘 기억해도 성공이야 얼굴이 없네 다시 표정을 만들어주자 자, 이젠 알 수 있지? 한번 찾아볼까?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벽에 화살표가 그려져있네요? 뭘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? 화살표가 또 있네요 화살표를 계속 따라가면 과연 무엇이 나타날까요? 꼬모의 지금 기분은 어떨까? 꼬모의 기분을 맞춰볼까? 꼬모의 기분은 어떨까? 으아... straw 막 우리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